이번 학기에 중급에 올라왔는데 아직 내 한국어 실력은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다음 주에 벌써 중간시험을 본다고 한다 이번에도 듣기, 말하기, 읽기, 쓰기 시험이 있다 나는 특히 듣기를 잘 못해서 걱정이다 한국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드라마를 볼 때 듣기가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같은 방 친구도 초급 때부터 나와 같이 공부를 했는데 나보다 한국어를 더 잘한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친구처럼 한국말을 잘할 수 있을까? 선생님께서는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주셨다 먼저 한국 친구가 있으면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연습할 수 있어서 한국어를 더 잘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면 생활에서 말하는 표현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듣기와 말하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다 또한 책을 많이 읽으면 다양한 어휘와 표현들을 배울 수 있어서 말하기와 듣기 그리고 쓰기도 잘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한국 친구를 꼭 사귀고 재미있는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좋은 책을 한 권 골라서 꼭 읽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나의 한국어 실력도 많이 좋아지겠지? 이번 학기에 중급에 올라왔는데 아직 내 한국어 실력은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다음 주에 벌써 중간 시험을 본다고 한다 이번에도 듣기, 말하기, 읽기, 쓰기 시험이 있다 나는 특히 듣기를 잘 못해서 걱정이다 한국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드라마를 볼 때 듣기가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같은 방 친구도 초급 때부터 나와 같이 공부를 했는데 나보다 한국어를 더 잘한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친구처럼 한국말을 잘할 수 있을까? 선생님께서는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주셨다 먼저 한국 친구가 있으면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연습할 수 있어서 한국어를 더 잘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면 생활에서 말하는 표현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듣기와 말하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다 또한 책을 많이 읽으면 다양한 어휘와 표현들을 배울 수 있어서 말하기와 듣기, 그리고 쓰기도 잘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한국 친구를 꼭 사귀고 재미있는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좋은 책을 한 권 골라서 꼭 읽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나의 한국어 실력도 많이 좋아지겠지? 이번 학기에 중급에 올라왔는데 아직 내 한국어 실력은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다음 주에 벌써 중간 시험을 본다고 한다 이번에도 듣기, 말하기, 읽기, 쓰기 시험이 있다 나는 특히 듣기를 잘 못해서 걱정이다 한국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드라마를 볼 때 듣기가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같은 방 친구도 초급 때부터 나와 같이 공부를 했는데 나보다 한국어를 더 잘한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친구처럼 한국말을 잘할 수 있을까? 선생님께서는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주셨다 먼저 한국 친구가 있으면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연습할 수 있어서 한국어를 더 잘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면 생활에서 말하는 표현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듣기와 말하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다 또한 책을 많이 읽으면 다양한 어휘와 표현들을 배울 수 있어서 말하기와 듣기 그리고 쓰기도 잘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한국 친구를 꼭 사귀고 재미있는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좋은 책을 한 권 골라서 꼭 읽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나의 한국어 실력도 많이 좋아지겠지?